동물의 숲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동물의 숲 게임을 해볼거에요. 전 뒤로 가겠습니다. 동물의 숲 놀러왔구나? 네. 저는 오늘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무슨 오늘 특별한 날이면 좋겠어요. 매트매트요. 오늘 특별한 날일까요? 특별한 날일까요?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뭐지? 페페아 아카데믹 율기 파이머나 또 이 메시지요. 제가 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집이에요. 이게 제가 나도 돈을 열심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오늘은 뭐하러 가볼까요? 잠시만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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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는 아닌데? 데이트 데이트 약속했었는데 나도 참가해줄까? 권툭 잡기 대회라면 파리채 있겠지? 네. 파리 장자채 있습니다. 이걸로 제일 큰 잡음을 일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가 먼저 이 공중이 잡아라 이걸 잡으면 이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제일 큰 안아줘. 타임 세일 아 맞다. 그렇네요. 무슨 공중 잡으라고 하면 잡는 거 맞아요. 하지만 물고기의 경우는 이것도 똑같아요. 어? 낚시대를 해요. 낚시대를 하나 사야겠네요. 낚시대 이미 있는데 아 저 없어요. 낚시대 샤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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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낚시대를 샤너비 조금 낚시대는 500일까요? 500일까요? 어 얼마지? 배달할 거예요. 아 아 넌 제가 이 돈을 아주 힘들게 모아가지고 샵 샵 샤너비 비켜줄래? 러브라 비켜줄래? 네 틀레잠기 샤너비 샤너비 나 출대 샤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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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이 알고있어 내전선은 정립을 해야되요 정립을 해야되요 내전선은 마이프킥 정립을 닫을게요 낚시를 하러 가볼까요? 낚시를 하러 가볼까요? 내일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미리 좀 많이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 제가 물고기 트러피를 받았었어요 저 이 제조업 그것 때문에 불려먹으면 나가요 통상하게 내 낚시 어때? 모공이 잠시만요 모공이 모공이 잘해야되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 물고기는 도망가버렸습니다 보이들 잡아봐요 잡을까요? 파리를 저 애들 잡으라고요? 벌 아닐걸요? 아니 꼴이 잡았잖아 이거 덩글방에 넣으면 되겠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못 가져가요 이거 이게 세상에 파리를 잡아버렸다 파리 파리 왜 내가 하필으로 파리를 잡았을까요? 제가 파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쓰에 파리 왕 코저 왕 왕 왕 왕 왕 왕 왕 무슨 디자인 줄나요? 빠져서 만들 테리를 줄게 테리밖에 없게 해줄게 어디 갔지?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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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빨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먹은 거잖아요 그럼 먹어야겠어요 잘 먹겠어요 잘 먹겠어요 잘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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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이트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화이트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두루 없이 그림을 저 이거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제가 사실 이 그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 이 그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 위에요 짜잔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게 제 위에요 작용하기 이거 팔아요 팔아요 못 팔아요 손질 그건 없다 뭐가 있네요 좀 뭘 팔아야 할까요 좀 뭘 팔아앨까요 어 파상 파상 항상 너무 잘 봐요 잘 찾게 해주세요 저기 뭐가 있는데요 물고기 없어서 그냥 파야죠 사부로 저는 또 마셔드예요 파서 팔 수 있나요? 팔 수는 있는데 안 팔 거예요 감상할 거예요 이렇게 받을 거예요? 네 방으로 받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어봤자 뭐 드릴 게 없어서 저는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둬서 박물관에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박물관은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마련하는 것처럼 근데 저 혼자 간직하면 뭐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 나한테 말아보실나봐요 또 지금 시간 좋지? 이래요 그걸로 할 수 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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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시 말해 봐요 아이씨 전화 필수이지라고요. 여기 맥락을 해주세요. 맞아요. 여기 맥락을 잡고 있어요. 진짜 갈게. 팔에도 귀청해봐요. 내가 이따가 귀청할게요. 아이씨 보니깐. 감정되지 않는 환상병력. 가자. 오호라.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건 크리에트 오르는 날개로 돌려. 잘 받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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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일물이. 응. 좀 싫어하실거에요. 원래 좀 부엌이 하실거에요. 원래 좀 부엌이 하실거에요. 원래 좀 부엌이 하실거에요. 싫어요. 오고. 바디. 나는 목감해지만 제가 케이스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복종을 싫어하거든요. 붙지 마시기 싫어요. 할인은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한 달 더 살면서 유효하게 쓸 수 있구요. 약속 좀 조회해요. 이제 없어요. 네. 저는 공룡화석을 보러가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거. 제가 기존의 거 밖에 없어요. 여기. 어?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스테이크에요. 스테고의 머리 아니에요. 스테고는. 스테고도 없어요. 스테고? 스테고 이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거의 다 완성됐다. 티럭사우스. 그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놔지 말래요. 이건. 이거. 이거. 메너티. 메너드인데요. 이건. 이거 이 정도 나오겠어요? 날개를 찾으러 왼쪽으로 가봅시다 이것도 제가 다 호박이네요 네 호박이에요 근데 왜 없죠? 제가 기장한게 안보여요 제가 기장한게 안보이네요 파리를 몰아가자구요? 파리야 전 여길 좋아요 파리를 보겠습니다 파리야 파리야 어디 얘는 맹이예요 아니 거미같은데? 맹이예요 나왔어 파리야 파리가 안보이는데? 지금은 부어미 아저씨가 지붕을 갖고있나봐요 어 여기있다 파리 파리는 이걸 이 꽃을 좋아해요 파리 파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봅시다 별발레 만들게요 별줄이 만들게요 별줄이 만들게요 별줄이 만들게 별줄이 만들게 만들어 별줄이 만들게되어 별줄이 만들고 만들거에요 별줄이 만들어 별자리요? 잘. 별자리를 만드시는 사람은 하느님이에요. 왜 안 말하지? 왜 호흡 잘해야지. 아니요. 여기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서 안 까먹을 거예요. 다음 타운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타운 타운. 나는 탈게. 네. 기사 아저씨는 정말 많이 말이에요. 네. 기사 아저씨는 정말 많이 말이에요. 나이 진리. 나이 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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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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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미안해. 더. 쉬. 길래 평소에 해본 적이 없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몰래 봤죠. 한정 혼자 지을 때에서 미안해. 사랑해. 다고요. 그러다. 나도 자네 사랑해. 이제 누구한테 보내면 될까.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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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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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것도 생산. 이렇게 아까도 떨떨떨 흘리는 거 하나 생각해봅시다. 네, 이제 어딜 가볼까요? 아니야, 여기 안 들어간 거야. 아니요. 네,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또 오세요. 아니요. 강아지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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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닦을까요? 네. 왜요? 왜요? 아니요. 네. 아니요. 또 닦을까요? 또 닦을까요? 또 닦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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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뱉션을 닦아주고요. 그럼요. 이대로 전화가겠습니다 타올밍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타올밍도 할 건가요? 전화할래요 조금 더 보내는 것만 어떻게 하시나요? 타올밍도 할 게 없습니다 타올밍도 할 게 정말 정말 좋은데 타올밍도 할 게ин bitten 타올밍도 할 게 아니에요 타올밍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타올밍도 할 게 아니에요 진수물을 확인해서 좀 팔고 끝내야겠어요. 진수물을 하면 많이 갔어요. 진수물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특히 한 번만 가르쳐요. 맞아요. 네, 저기 물표를 할 때가거든요. 제좀히. 상관을 가르쳐요. 이쁘는 많이 상관이요. 물론 아직 안의 밀키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얘는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근심은 3개 정도밖에 오 컨디션 어떻게 해줘 3개만 가져갔는데 많이 가져갔어 3개 정도 우선 제가 입어볼게요 추모니로 너무 차겨요 예쁘네요 자 이제 걷기 좀 더 이상해요 제 머리 너무 이상하죠? 머리를 꽂혀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 3개 3개 네 저는 이제 이용하도록 할거에요 잠시만 집을 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네 들어가서 잠시만 제가 뭐 확인만 하고 이제 끊을게요 분심에서 나온 그거 이제 응모확인 해볼게요 이게 뭐지 작은 펜더? 이거 아니였어 여기 밑에 작은 펜더 핑크 핑크 왜 여기 있는거야 벽지 좀 바꿔야겠어요 그만두기 그만두기 편집하시 응 사실 제가 다 바꿔 보겠습니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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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